네 안녕하세요. 트로트 심동 임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해인 6학년을 지내고 있고요.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변화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걸로 수학여행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게 좀 취소가 됐고요. 거리두기 일환으로 짝꿍끼리 붙어서 앉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. 급식실에 칸막이가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요. 다른 반 친구들이랑 식사를 같이 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. 음악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래는 안 부르고 그냥 뭐 비디오 하나만 보고 끝나는 경우도 많게 했고요. 교실 수업이 솔직히 더 집중 같은 게 더 잘 되고요. 친구도 얼굴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교실 수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집은 이제 서산입니다만은 활동할 때는 보통 이제 이 수도권을 가는데 보통 확진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무서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. 할머니 댁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갖고요. 그걸로 가족끼리 좀 노래자랑 같은 거를 하고 했습니다.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모여서 네 한 판 붙어보고 싶습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김연자 선생님의 아침의 나라에서인데요. 모이자 모이자 우리 함께 달리자 코로나19가 끝나면 이 노래를 진심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를 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코로나19 이겨냅시다. 대한민국 화이팅! 대한민국 화이팅! 우리도 있는 앞으로도 많은 Glenn은 날아간 ips 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